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원주는 낮 최고 기온이 33.1도, 횡성은 31.6도, 영월이 33도, 평창은 32.8도를 기록했습니다. 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들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타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다 여름방학 동안 원주 집에서 머물던 1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거주하던 10대 남학생은 지난 17일부터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원주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나 집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아직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가족 3명에 대해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도권발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주말 이후 원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명에서 31명으로, 강원도의 확진자는 78명에서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원주에서는 26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광복절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어제 하루 동안 자진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6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짐단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가운데 평창군과 횡성군이 예정된 전국체육대회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어제 개막한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평창군도 오늘부터 7일간 1,000명 규모로 개최되는 전국 레슬링 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는 두 대회 모두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무관중을 원칙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에 횡성지역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지역 단위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횡성군은 군립도서관과 9개 읍면 작은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의 운영을 2주간 중단하고, 이달 개최할 예정이던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대회는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10월에 열릴 안흥진빵축제에도 취소가 논의되고 있고, 횡성군 사회복지대회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횡성군 새마을회와 이장연합회도 다음 달 한마음 대회를 취소하고, 축제 예산 3,5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영월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며 허술한 방역 논란을 빚었던 선교회가, 주축교회가 있는 경기 부천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정을 축소하고 오늘 돌아갔습니다. 전국에서 목사 200여 명이 참여한 해당 선교회에 2박 3일 일정 수련회를 두고, 부천시는 영월군과 선교회를 상대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과 수련회 조기 종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영월군은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등을 진행했고, 선교회는 둘째 날부터 일정을 종료한 채 숙박을 하다 오늘 복귀했습니다. 영월군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향후 대규모 행사는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횡성의 컨테이너 업체가 이번 수해에 집이 파손된 수재민에게 생활용 컨테이너를 기부했습니다. 횡성읍 소재 가나 컨테이너는 전기시설과 싱크대를 갖춘 6평 규모의 컨테이너를 강림면 수재민 가정에 기부하고 지붕도 설치했습니다. 지난 2일 산사태로 토사가 집을 덮치면서 80대 할머니와 손녀가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반파된 집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해 가족 5명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과 무실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예측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남원주 역세권과 무실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과 인근 지역 학생 이동 등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내에는 3만여 제곱미터의 학교 부지가 계획됐지만, 통학구역 내 학교가 이미 존재해 학교 신설과 이전, 증설 등의 다방면에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노조 원주시 지부가 원주시 인사위원회에 노조추천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개혁단체교섭 요구서를 원주시에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원주시의 불공정한 인사를 개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인사위원회에 노조추천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6급 이상 승진자 다면평가와 경무부서와 선호부서 순환 배치, 성폭력 전담 창구 운영 등 10가지 개선안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영월 베란다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영월 군은 지난달 처음 시작한 덕포리 노인 공공임대아파트 공터에서 실시하는 베란다 영화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오늘부터 앞으로 매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베란다와 야외 공터에서 감염병 걱정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월 덕포 공공임대아파트에는 52세대 고령층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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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